그럼 우리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콘솔에서 서비스로 들어가시고요 그 카테고리 중에서 네트워크 & 컨텐츠 딜리버리의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관리자 화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Create Distribution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자, 우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살펴보죠 여러분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웹 서버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있냐? 클라우드 프론트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을 클라우드 프론트로 하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웹 서버에게 요청해요 그럼 웹 서버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를 클라우드 프론트에게 보내주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자에게 응답해 주는 거죠 그렇게 웹 서버의 정보를 클라우드 프론트가 저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요청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처리하게 됩니다 웹 서버는 이제 노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웹 서버는 클라우드 프론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란 뜻에서 오리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의 데이터가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서버로 분배된다라는 뜻에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웹이기 때문에 웹에서 Get Started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오리진 도메인 네임 이거입니다 즉 우리의 오리진, 즉 웹 서버의 주소를 적는 건데 여러분이 서버의 성격을 갖고 있는 AWS의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여기서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직접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주소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때 파일의 이름 쓰시면 안 되고요 HTTP와 같은 프로토콜도 쓰시면 안 되고요 도메인만 쓰셔야 돼요 IP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주시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오리진이 기본 포트인 80번 포트를 쓰지 않고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도메인 뒤에 주소를 8080을 써야 접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8080을 쓰셔야 돼요 즉 오리진의 포트를 적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폴트 캐시 비에이버 세팅스는 캐시 정책과 관련된 건데 기본을 쓰시면 되겠고요 디스트리비션 세팅은 이것은 CDN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다가 컴퓨터를 배치할 건지와 같은 정보예요 이것도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Create Distribution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이제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완성되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General이라는 탭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Domain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저 주소가 우리가 생성한 클라우드 프론트의 주소예요 접속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웹서버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꿈을 꿨었나요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는 접속할 때마다 시간이 1초씩 걸리는 대단히 느린 웹사이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단에 배치했더니 접속할 때 속도가 어때요? 14ms입니다 접속도에 보면 11ms예요 여러분 1ms는 아니죠 1000ms가 1초예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상적이지 않나요? 이제 여러분은 나 클라우드 프론트 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잡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 웹사이트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은 느리긴 하지만 접속할 때마다 페이지가 리로드되는 페이지의 숫자가 바뀌죠 계속해서 변화되는 웹사이트란 말이죠 그런데 클라우드 프론트로 만든 웹사이트는 아무리 접속을 해도 똑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오리진의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디스트리뷰션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도약 지점이 보이죠? 바로 캐시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